아, 뉴욕 가고 싶다. 너무 좋아요. 미국 냄새도 맡고 싶어. 내가 아는 형은 미국을 처음 갔는데 케네딘 광역에 내려서 매화탄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확 여는 거예요. 그랬더니 미국 냄새? 아, 돈 냄새. 아, 진짜? 여긴 돈 냄새가 난대. 저도 뉴욕은 약간 도시 느낌이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도시죠. 도시 보러 가는 거예요. 세계 최고의 도시죠. 도시 보러 가는 거예요.